수아, 수영입니다. 오늘은 돌체라떼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선물은 뭔가요, 달루나? 한번 언박싱 해보세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래 샀어요. 선물이 나왔는데 소리가 나거든요. 나 맨손으로 까고 있어. 왜 이렇게요? 박스를 깼어. 오, 역시. 오, 닫힌다. 오, 열렸다. 치벌기네. 많이 샀어. 이쁘지? 뭔데 이거 소리나는데? 딸랑딸랑. 아니, 뭐 들어가서 부서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네. 단단해 보이는데. 이거 스마스틱이 없어? 나 고문 좀 알았어. 오, 여기. 자, 염소랑, 아 염소랑 없어. 젖소랑. 젖소랑 개구리네요, 오늘은. 젖소 두 마리, 개구리 두 마리. 치발기입니다. 치발기를 선물해줬어요. 치발 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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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지사. till, 진지사. 귀엽다. 오じゃ. Sisters. 이제 하나 까볼까요? 이게 케타라가지고 케타는 가리가 필요할까요? 케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어디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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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타를 손으로 여는 방법입니다. 조여진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좋아가겠죠? 너무 작은거다. 힘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나 애들 찍은거같아. 안된다. 힘으로. 걱정이들. 잘라와봐. 놔둬봐. 역시 몸은 몸은 못능이다. 이따 머리 뜯는다. 역시 단단하다. 맞지? 응. 딱히 단단해. 역시 단단하다. 맞지? 응. 딱히 단단해. 악기 울멍을 잃은 twist 난 마음이 되었네요. 이렇게 먹고싶은게 시리.. 냄새는 않나? 맞지? 응. 그럼 잠시만. 아까는 베이컨이 저기 엉망지니까 너무 맛있어 다시 먹지 않았으면 좋겠지 먹는데 니빨 먹나? 상품 종료한다 먹는데 니빨? 족발? 귀엽다 귀엽다 그냥 귀엽다 태현이 나 제일 쓰는 데 있다 니빨 먹는 거 귀엽다 귀엽다 혹시 주입도 쉬운데? 너 구르 응 너무 맛있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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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